폴 일못 유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약을 하는 이유는 약간 좀 우리가 왜 지금 변동성 스마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해서 앞부분 발표했었잖아요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 내용을 준비하지는 않아서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있더라도 약간 좀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떤 컨셉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님께서 준비해주신 파생상품 파트죠 우리는 이제 기초자산 S라는 주식이죠 기초자산 주식에 대해서 기초자산 S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옵션이라는 거는 페이오프 자체가 주식과는 다르게 비선형성을 가져요 비선형성이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콜옵션만 해도 이런 식으로 내가 스타이크 프라이스 K에 대해서 아예 손실을 안 볼 수 있고 푸드옵션도 마찬가지로 이 스타이크에 대해서 손실을 안 보는 구간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하면은 맥스 S-2,0 그리고 맥스 S-2,0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스타이크 프라이스가 되겠고 이런 맥스 함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의 페이오프는 다시 말하자면 비선형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선형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옵션의 만기에 따라서 이런 옵션의 가격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고요 푸드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런 거는 중요하지만은 메인으로 가져가진 않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콜푸트 패리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콜푸트 패리티도 다시 한번 이해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콜옵션 하나를 사겠습니다 만기가 K인 콜옵션 하나를 샀어요 만기가 K인 콜옵션 하나를 사고요 그 다음에 푸드옵션을 팔게요 근데 여기 푸드옵션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얘를 팔면 어떻게 되죠? 이제 X축 반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죠 얘를 이제 합치면요 같은 K니까 K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지금 1차 함수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페이오프가 그려지고 여기가 K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K일 거고요 Y절핑이 되겠죠? 이런 식의 페이오프가 그립니다 이게 이제 콜 마이너스 P의 그래프이고요 여기서 나는 주가지수 이제 S로 만들고 싶어요 이 옵션을 이용해서 주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에다가 요만큼을 더해주면은 주식의 페이오프가 되는 거지 않겠어요? 주식의 페이오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주식의 페이오프는 이제 0이 0보다 작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올려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채권을 매수하는 거죠 요만큼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채권을 매수합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러면은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가 다시 그리면은 요만큼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식의 페이오프가 그려지겠죠? 이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페이오프는 어떻게 만들냐면 콜을 사고 포스를 매도하고 채권을 매수한 것이니까 지금 현금 흐름으로 할인해오면은 DK입니다 이게 곧 주식의 현금 흐름과 같다 주식의 페이오프가 같다 해서 이게 바로 콜풋 페리티고요 요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넘겨온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풋 페리티를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콜 가격이 주어지면은 콜 가격, 주식 가격, 채권 가격이 주어지면은 나머지 하나의 가격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중요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젠셈분호식 관련해서도 나오는데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페이오프 자체가 컨벡스 합니다 컨벡스라는 것은 볼록한 경우를 컨벡스 하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볼록하죠? 반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컴케이브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컨벡스한 함수의 특징이 이런 젠슨 인퀄리티를 만족한다는 건데 젠셈분호식이 항상 이걸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하고 여기서 이제 테일러 전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거고 저도 자세한 거는 증명을 엄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셉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스토크 프라이스 이렇게 되는데 데일리 리터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디스트리 비션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과정과 분포는 달라요 이거를 엄밀하게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분포... 이 분포는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데일리 리턴들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한 게 분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한 각 지점별 데일리 리턴을 가져온 그런 그래프인 거고 이 그래프의 분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규어를 봤을 때 내가 어떤 확률 공간이 있거나 어떤 상태 공간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턴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제 랜덤 워크를 정의를 하는데 저도 뭐 이 부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자산에 대해서 모델링을 했을 때 기초자산의 변화량은 이거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요 D라는 이 D시어가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할 경우에 주식의 변화량은 드리프트와 주식의 시간만큼 연결이 돼 있고 이 DX는 위너 프로세스겠죠 그리고 시그마와 주가와 변동 무작위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ST는 S0에 2에 미우에 마이너스 이분일 시그마 제곱 T 시그마 XT로 정의가 됩니다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마커브와 마스팅게일이 나오는데 마커브는 이제 마커브를 다른 말로 하면요 메모리 리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요 내가 만약 이 시점에서 다음 시점에 주가를 알려고 할 때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생기겠죠 다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생길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보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지 못한다 해서 메모리 리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반대는 아니고 마스팅게일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 리스입니다 드리프트 리스라고 해서 이제 내가 현재 시점 여기 있으면요 미래 시점에 어떤 변화 기댓값을 알고 싶어요 그럼 내가 현재 시점에 계산을 했어요 현재 시점에 계산을 했으면요 내가 이 시점에 미래 값을 그 기댓값을 구하면요 현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팅게일은 드리프트 리스다 그러니까 드리프스가 드리프트의 성질 드리프트가 사라지게 하는 어떤 성질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랑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케이션이랑 구분을 하고 있고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는 어떤 이런 흥리변수의 집합이고 이 흥리변수의 집합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게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케이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토렘마를 도입을 해주고요 이 이토렘마 공식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풀어낸 게 우리가 블랙슈얼즈 방정식이라고 하는 옵션 가격 결정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슈얼즈 방정식까지 왔어요 이토렘마를 써서 블랙슈얼즈 방정식 구했는데 이 블랙슈얼즈 방정식이 솔직히 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블랙슈얼즈 방정식이 뭐냐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얘는 옵션 가격 결정 모형입니다 이거를 잃으면 안 돼요 블랙슈얼즈는 옵션 가격을 알 수 있는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V가 옵션 가격인 거죠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은 기초자산 S, T, 전전 만기죠? 이거는 만기고 현재 시간 T, 변동성 시그마, 그다음에 드리브트, 스트라이크 파이스, 이자율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메인 시그마였잖아요 뭐 시그마랑 단전 만기였죠? 이게 이제 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옵션 가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옵션 가격은 비선형이어서 이 옵션 가격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비선형적인 옵션의 가격을 알아내야만 우리가 시장의 공정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평가한 대로 우리가 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해야 좀 더 돈을 많이 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변수이고 V는 ST의 함수다 베리 스페셜 포트폴리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면은 주식 가격 변동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옵션 가격을 알고 싶은데 이제 옵션 가격을 알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옵션을 매수하고 그리고 주식을 매도한 거예요 근데 옵션은 어떻게 보면 주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갔을 때 D가 붙었잖아요 D가 붙었다는 뭔 말이에요?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잖아요 포트폴리오 그럼 포트폴리오의 변화량이 변화가 옵션 가치의 변화와 주식 매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옵션 주식 매도 가치 그렇죠? 이게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 식이 맞으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D, V 그러니까 옵션 가치의 변화를 알고 싶어요 왜? 옵션 가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 가치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이 식을 풉니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푼 거를 이제 이건 이제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책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 같고 이토 랩마에서 나왔나? 뭐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식을 옵션 가치 변화의 식에 넣었습니다 이제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을 하게 되면은 아! 포트폴리오의 변화량은 포트폴리오의 변화 는 옵션 가치의 시간 가치의 변화 와 시간을 곱한 것 그리고 주식이 변할 때 옵션 가치가 변하는 것에 아! 주식의 변화율 주식이 변할 때 옵션 가치가 변하는 것 주식의 가치가 변하는 것을 곱한 것 그리고 변동성과 2차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미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의 변화량인 거죠 그리고 시규마와 주식 가격의 제곱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T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DS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DS로 이루어진 텀끼리 묶고 DTT끼리 묶어진 텀끼리 묶을 거예요 안 넘어가죠? 이렇게 묶었더니 묶었더니 안 움직이지? 다시 할게요 묶었더니 이제 주식 공매도 한 수량과 주식 가격이 변할 때 옵션 가격이 변하는 것을 묶어서 이제 이 델타의 개수를 맞추면은 이걸 제로로 만들면 제로로 만드는 이 델타를 찾으면 델타 해칙을 한다는 것이 되고요 델타 해칙을 하고 나면은 이런 형태의 디터미니스틱한 항이 나오는데 이런 이 디터미니스틱한 항이 항 자체가 내가 이런 델타 해칙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무 위험 거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옵션을 매수하고 옵션을 매수하고 주식을 매도했는데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위험하죠 위험한 포트폴리오인데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량이 이 포트폴리오의 가치의 변화량이 이 포트폴리오를 해당하는 그 금액만큼을 은행에다가 넣어서 DT만큼 지났을 때 뭐와 가치가 다르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여기다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델타 해칙 포트폴리오 자체는 무 위험과 동의를 해야겠구나 라고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제 이 D 파일을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포트폴리오 가치의 변화량입니다 포트폴리오 가치의 변화량 그냥 내 돈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D 파일을 처음에는 이걸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델타 해칙을 하고요 델타 해칙을 할 때 델타가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 델타를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이 바뀐 파일을 우항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델타 해칙을 했을 때 디터미니스틱하게 구한 항이 요거였잖아요 요거를 좌항에 넣고 우리가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요거였는데 델타 해칙을 했을 때에 그 델타 만큼을 여기로 넣었을 때에 그 포트폴리오의 어떤 구성 요소를 우항에 넣어요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무 위험 차이 꺼리니까 없을리면은 노아비트리지에 의해서 그래서 디테일을 약분해 주고요 식을 잘 전개를 한 다음에 넘겨서 0으로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블랙숄즈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블랙숄즈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요 딱히 이제 수학적으로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게 거의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PDE에 대해서 나오고요 우리가 블랙숄즈 방정식을 계속 푸는 만들려면은 이제 이런 PDE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블랙숄즈 방정식이 클로즈 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좀 분석적인 방법이나 수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개념에 의해서 여기서 이런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클로즈 폼 솔루션을 만들려면은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해야 된다 콕스로스의 순점프 모델이나 머튼의 점프 확산 모델 2003년에 나오는 이런 모델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거는 이제 블랙숄즈 PDE는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이게 애초에 순수한 블랙숄즈 방정식이잖아요 이런 간단한 어떤 방정식으로만으로는 실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바운드리 컨디션 그러니까 바운드리 컨디션이라는 거는 미분 방정식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없이는 해를 못 찾았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숄즈 방정식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실제 분포를 이용해서 스페셜 솔루션을 구합니다 스페셜 솔루션을 구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식을 만들어요 콜옵션의 가치 공식이랑 풋옵션의 가치 공식도 만들 수 있고요 바이너리 옵션의 가치 공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콜풋 바이너리에 대한 어떤 가치 공식을 만들고요 델타와 감마 스피드까지 이런 식으로 그릭스로 표현하게 됩니다 델타 그래프를 델타와 감마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도 사실 한 번쯤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여기 콜옵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델타는 옵션 가치의 주식 가격이 변할 때 옵션 가치가 변하는 비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로축이 S예요 그러면 이 S가 변할 때 옵션 가치가 변하는 비율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에는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낮아요 낮다가 스테이크 프라이스에 근접을 했을 때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빨라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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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1에 가까운 걸 볼 수 있죠 이거 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분전성 작분학 때 했어요 이 번호는 빨라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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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감마도 마찬가지예요 감마도 콜&푸트 감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요 볼록한 정도를 보는 거예요 볼록한 정도 여기 밖에 안 볼록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는 이제 안 볼록해요 볼록 안 볼록 볼록하다가 볼록하다 볼록하다 볼록하다가 볼록한 게 더 좀 더 제일 커져요 여기가 제일 볼록한 게 제일 큰 시점이에요 그러다가 볼록한 정도 줄을다가 줄다가 전혀 안 볼록해지고 그래서 다시 0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거 약간 정승제 느낌인데 하여튼 그리고 여기 뭐 배가 있고 로 있고 세타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재변동성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내재변동성이라는 게 뭐냐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게 S 주어졌어요 그리고 K 옵션에 있어요 그리고 만기 구할 수 있어요 만기 뭐 이자율도 대충 있어요 이거는 자주 안 변하니까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모든 데스크에서 인공지능이라 인공지능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최적화에도 그렇고 이런 옵션에서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이 변동성은 추정치예요 추정치 변동성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현실은 전체 무엇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 역사적 변동성을 썼어요 역사적 변동성 역사적 변동성 역사적 변동성은 게 뭐냐 내 주식이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애초에 옵션의 변동성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변동성이에요 기초자산 내가 삼성전자를 옵션을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90년대부터 20년대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요 구가만큼을 딱 모델링해서 요때 시그마가 뭐 15%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요때 이제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었죠 그러면은 요때 변동성이 확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얻은 그러면은 히스토리컬한 20년짜리의 변동성에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히스토리컬 변동성 안 맞으니까 우리 사실 블랙숄드 방정식 있잖아 이걸로 역산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옵션 가격은 시상이 정하는데 이 시상이 정한 가격을 진짜 진실된 가격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변동성을 역산하는 거자 역산해보자 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내재변동성인 거죠 그래서 내재변동성이 뭐냐 옵션 가격을 구하려고 만든 블랙숄드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옵션 가격은 시장이 정해주는 거였으니까 옵션 가격을 인풋으로 넣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변동성을 알아보자 이 변동성을 잘 알면은 우리가 해치 모델을 잘 만들어서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내재변동성을 구하려고 하려면은 이제 내재변동성을 구하려고 하려면은 이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K에 대한 함수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K로 이루어져 있죠 K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모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대한 옵션 가치가 다를 거잖아요 원래 다르면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달라요 우리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특정 행사가에 해당하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쪽에 이제 이제 변동 내재변동성 정확히 말하면은 옵션 프리미엄이 더 높은 거죠 옵션 프리미엄이 더 높은데 그거를 이제 블랙 숄드 방정식에 넣어서 그러면은 이정도 변동성이 될 이정도 가격이 되려면은 현실에서 이 가격이 파라 근데 아 그러면 이 가격이려면 변동성은 몇이어야 될까 에서 나온 게 내재변동성인 거죠 현실에서 이 가격이 파라 이 가격에 이 가격이 이제 맞춰지려면은 그럼 변동성이 얼마 정도 돼야 될까 이 메커니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애초에 상수였는데 그리고 하나의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동일 만기에서는 이게 달라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자여야 돼 일자 이것도 일자여야 돼요 하나의 기초자산인데 어떻게 K가 달라졌다고 옵션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변동성은 동일한데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는 아 변동성이 좀 정확히 말하면 좀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거 변동성이 약간 이건 아닌데 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를 보기에 변동성이 높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상품이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그렇게 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산 가격 옵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옵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갔다 보니까 이제 그 옵션 가격을 맞추려면 이 정도 변동성으로 넣어야지 옵션 가격이 맞춰지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부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디스크리트 엣지 부터 다시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두고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그리고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아멘